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전 청와대 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은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송편 많이 드셨어요? 네. 아니, 우리 유 총장님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주로 이런 명절에 많이 하세요? 뭐, 우리 집 별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렇죠. 주로 제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같이 와서 차례 모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 아들은 그 얘기는 하대요. 뭐, 집사부일체. 거기서 대선주자들. 윤석열. 윤석열이 많이 떴다고. 아. 별로 싫어하던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올라갔다는 소리가 납니다. 아, 그 얘기를. 형이라고 불러, 뭐 이런 멘트들이 좀. 뭐, 하여튼 어쨌든 원래 그 방송이 2012년에도 박근혜, 문재인 둘만 불러서 그때 손학규 후보가 굉장히 억울해했는데. 힐링캠프였던 것 같아요. 힐링캠프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세 명만 하는 모양인데. 아마 홍준표 후보가 뜨기 전에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아주 거세게 항의하겠더라고요. 왜 날 뺐냐. 저쪽엔 둘, 이쪽 둘인데 지금 예고편 나온 걸로는.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만 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겠죠. 홍준표 후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고편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양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빠지니까. 하여튼 2012년 대선 앞두고도 저것 때문에 손학규는 문재인한테 자기가 경사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손학규 빠졌거든요. 거세게 아주 격렬히 항의를 했어요. SBS 쪽에. 왜 그러냐. 그런데 그때 여론조사를 자체했는데 문이 좀 앞서서 앞선 사람 두 사람만 한다고. 그쪽은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치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역량이 커요? 민심 움직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게 역량력이 크군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한심한 일이긴 하지만 예능에 나와서 이미지 바뀌었다고 그렇게 여론이 바뀌는 걸. 어쨌든 유 총장님 댁에서는 그 얘기 나오고 그 외에 정치 얘기는 일절 없었어요? 누가 되냐 뭐 소리야 물어보는데 전대로 안 와요. 되게 희한한 게 정치인들 이런 댁에서는 정치 얘기 많이 할 것 같고 선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시사 프로 진행합니다만 저희 집안에서도 금기어입니다. 얘기 안 합니다. 호남 경선으로 뜨거운 민주당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호남 경선을 목전에 두고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화천대유 의혹이 터졌는데 일단 이 사안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하고 억울해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본인이 언론이 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민심이 특히 이제 그것도 또 프레임을 멋있게 짜서 천배를 벌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100%니 1,000%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3억 5천 가지고 몇천억이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상당한 투자가 있었고. 그 지분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로서는 자기가 성남시장 때 상당히 칭찬받을 일을 잘한 업적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지금 공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저게 실제로 부동산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몇천억을 벌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복잡하잖아요. 또 그게 SPC가 어쩌고 잘 듣도 보도 못하던 소리에. 그러니까 하여튼 저게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도 이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보이세요? 그게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처음에는 이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광주하고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 가까이 가는 정도로 괜찮고. 전남은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거기서 지사를 하고 본토니까 거기에서는 좀 상당히 경합이 될 거다 이랬는데 지금은 다 광주까지도 상당히 해볼만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 경합입니까? 뭐 그렇게들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취재를 좀 해보셨을 테니까 그쪽 민신. 이쪽은 그래도 여전히 광주하고 전북은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전남만 이제 박빙이다 이렇게 그쪽은 보고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원로로서 다만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해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우선 이재명 지사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뭐 무척 억울하더라도 더 좀 성실하게 설명을 해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는 100% 동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건 빨리 수사를 빨리 착수해가지고 빨리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나오려면 오히려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특검하려면 특검 구성원한테 몇 달이 걸리잖아요. 거의 대선 나아가서 무슨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요. 특검하려면 뭐 이제 또 특별검사를 어느 당이 추천하는 어쩌고 저쩌고 국회에서 지금 이제 곧 국정감사 들어가고 저 끝나고 나 나서 논의에 들어가가지고 연내로 특검이 임명이 되겠어요. 안 되죠. 특검 들어가자는 건 이 사안을 그냥 저렇게 계속 두자는 거죠. 오히려 그게 끝까지 가자는 거. 아까 하태경 의원은 반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특검을 해야 대선 전에 결론이 나고 경찰 수사에 맡기면 오히려 이게 흐지부지 흐지부지 그냥 대선까지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이재명의 의혹을 그냥 저들을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의 시각이겠죠. 하태경 의원의 시각은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고요. 특검 하자는 게 상식적 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낫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특수원에서 그냥 빨리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이나 국정조사 못 받겠다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그건 시간 끌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팩트가 밝혀집니까.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이다 보니까 지금 경쟁자들로 당내 경쟁자들로서는 조사 결과 다 지켜본 후에 논하자 이럴 수는 없는 분위기잖아요. 여야 공방은 물론이고 여여 공방도 치열합니다. 특히 호남에서 지면 사실상 경선이 끝난다고 보는 이낙연 지사 측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후보로서는 의원직까지 던지고 배수진을 쳤는데 이런 또 어쨌든 그게 의도가 뭐였든 간에 이런 호재가 생겼으니까 좀 활용하려고 들겠죠.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너도 그거 알면서 쟤들이 특정 언론이 이렇게 세운 프레임에 너까지 장단을 맞추냐.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쪽에서는 이런 좋은 호재. 간에 질리는 없고. 그런데 호재를 활용하려고 들겠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추석 민심을 듣는 게 오늘 전체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문을 좀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안 할 수는 없는 질문이. 그래서 결선까지 가겠습니까? 그거야 뭐 모르죠. 내일 저기 내일 모레면 1차 광주가 밝혀지잖아요. 나옵니다. 결선까지 뭐 반반으로 봐요. 아니 그런데 원래 유민태 총장님은 틀려도 지르시는 스타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시네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결선까지 가더라도 지금의 선두가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한 달 전 월간에서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달 전 월간에서는 결선 안 간다 그러셨어요. 이거 정선 끝났다고 그랬죠. 네. 결선 안 간다 그러셨는데 지금 상황은 갈 가능성 반반. 다만 가더라도 이재명 승리가 조금 더 우월해 보인다. 조금 더 우월이에요. 많이 우월해요. 조금 우월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충청에서 과반 그리고 더블 스코어였잖아요. 사실상 그건 정선 끝난 거라고 봤죠. 그런데 이런 돌발 변수 무슨 대장동 이게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까 추미애 후보한테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지지자들 간에. 그래가지고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지 간에 완벽한 원팀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이고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는 왼수였어요. 왼수고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약과예요. 그리고 원래 경선을 하다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원팀이 되기 어렵고 하는 거는 저는 기후라고 봐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완전히 저쪽은 사기꾼이고 저건 뭐고 하여튼 그쪽 진영의 이쪽 캠프에 속하는 의원들이 그때 우리가 여당은 2007년이니까 여당인데 와서 하는 얘기대로 보면 그리고 양쪽이 하던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다 맞았어요. 그렇게 됐죠. 이제 나중에 갔어요. BBK 얘기도 그렇고. BBK도 그렇고. 그때는. 그리고 실제로 고인이 됐지만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 자기 박근혜 안 찍고 기권했다고 이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지자들은 그렇게까지. 그래도 그때 결국 원팀 안 된 거잖아요. 거기 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 그렇게 감정 많은 사람은 안 찍었을지 몰라도 지지자들은 그냥 그래도 대부분 찍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됐다. 그럼요. 다 이명박 대통령 되고 박근혜 대통령 됐잖아요. 둘이 다. 결국 지지자들은 의원들 캠프는 그럴지 몰라도 지지자들은 결국에는 그럼요. 같은 당 찍는다. 그럼요.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보시는군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이런 상황에서 추석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엉이 모임 출신의 친문 의원들이 이낙연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 대표적인 친문인데 그동안에는 캠프를 택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합류를 했어요. 물론 이재명 캠프에도 친문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결국 당내 이른바 친문 그룹이 이번에는 흩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김경수 경남지사가 만약 무죄 나왔으면 그쪽으로 몰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표심이 그런 어떤 지지세가 좀 흩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러더라 제일 강성 친문 하는 사람들 원래 추미애 후보를 지지할 것 같던 사람들이 많이 가 있더만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친문의 마음을 잡았다 이렇게 딱 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은 그런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훨씬 더 친문에 가까운 건데 그런데 그게 바로 이낙연 후보의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된 거를 정권 승계로 보질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확장성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거는 그냥 이 정권을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는 게 좀 아니다.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데 저는 일조를 한다고 봐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구도처럼 팽팽한 어떤 그것도 노무현도 그래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을 끝까지 존경한다고 했고 그걸 저거 한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가령 노무현 후보가 그때 동교동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변호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좀 변호하고 이낙연 후보는 변호라고 보질 않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낙연 후보한테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또 유인태 총장은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도 총리를 이 정부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완전 친문 그 라인의 적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니죠. 열린우리당 때 오지도 않고 민주당에 남은 후보 탄핵에서 어찌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행동을 가지고도 할 정도로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정권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적통처럼 본인이 또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총리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유인태 총장은 그런 시각으로 분석을 하신다. 그 말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화천대유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고발사주 이 의혹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발사주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한참 됐죠. 그 사이에 새로 알려진 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에 텔레그램의 원대화방을 없앴다는 거예요. 물론 캡쳐도 해놓고 파일도 새로운 방에다 전달하게 해놓고 했다지만 원래 대화방은 사라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입증받는 길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험난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쪽 동네에는 좀 어두워 가지고 그걸 폭발을 했다는 게 뭔 소리인지도 SNS 이런 쪽은 좀 어두우셔서 그럴 수 있죠.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 문제는 그래요. 이거는 아마 어떤 확정 편향을 가진 소수 국민들 아니면 이 첫 뉴스버스의 첫 번호가 나왔을 때 그 손 검사나 김웅 의원이 당당하다고 그러면 바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그 사람도 며칠간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해서 기억이 안 나니 헛소리만 하고 난 도대체 정치인이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꾼다는 게 그럼 유권자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저것도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번호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기기를 바꾼다는 걸 거예요. 번호는 왜 바꾸냐 이거야. 그리고 하여튼 검사들은 사건만 나면 휴대폰을 바다에 잘 빠뜨리고 잘 잃어버리는 게 주특기더라고요. 검사 출신들죠. 무슨 피의사실만 되면 다 없애고 한동안 거기도 지금 비밀번호 아직도 안 가르쳐주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하면 바로 뉴스보스에 첫 보도 나오자마자 둘 다 기자회견이 쫓아가서 그런데 둘 다 피했잖아요. 연간회고 손준호 검사 다들 증거 인멸하러 갔구나 이렇게 애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정황상 봤을 때 고발장이 그럼 손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로 왔다는 거는 사실상 가능성 높다는 말씀이시죠. 팩트로 봐야죠. 팩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저 부분은. 자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관련성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화천대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지만 그래서 이재명 지사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증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듯이 이것도 역시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증거 찾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7명의 등기기사 이제 언론조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동안 익명이었잖아요. 이번에 아마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 지사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들어갔으면 그 의심을 벗기가 쉽지 않을 거나 이렇게 봤는데 지금 7명 중에 나머지 6명이죠. 언론인 거기 김모 씨 말고 거기에 하나도 없다고 김모 씨의 측근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기 측근들로만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울 건데 저쪽은 수사정보종책관인가가 자기 임의로 했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입에 달린 거겠죠. 자기가 이건 내가 혼자 한 거다라고까지 갈런지 하여튼 지금 지금은 아예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하여튼 검사가 관련된 거는 전부 어디 휴대폰을 받아야 잃어버리고 빠뜨려가지고 그렇게 추적이 어려운 모양이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그 사실을 증거를 찾아낼런지 지금 수사기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나온 게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두 분도 가까운 사이시죠? 저는 밥 한 번 안 산 거 보니까 더럽게 먹은 모양입니다. 가까웠는데 웬만한 사람 기자들도 보고 38층에 뭐 모여 먹어서 밥 안 얻어 먹은 사람이 거의 없지만 일식집이요. 저한테는 밥 한 번 먹자 소리 안 한 거 보니까 나는 뭐 가깝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죠. 그럼 가깝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 다만 정치 경험 풍부한 두 분 다 정치 구단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뭔가 그분의 어떤 개입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우선 그 제보 사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제보를 사주했다고 그러면 제보 뉴스버스인가에 한 게 6월 말쯤에 처음 얘기를 하고 7월에 며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여튼 한 번에 딱 준 건 아니고 시작이 6월 말쯤이라는데 그럼 그 즈음에나 그 전에 박주현 원장하고 그 여자하고 조성은 씨 만나가지고 그걸 하라고 했어야 사주지 한 다음에 만나서 본인은 아무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서로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후보고를 한 것은 사주는 아니잖아요. 설사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사후에 그냥 지나간 일 얘기하는 걸 그걸 사주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또 하나 그런 사주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무슨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고 또 조성은이라는 여자는 그걸 자기 또 SNS에 올려가지고 역사적인 뭐 어쩌고 만남 뭐 좀 횡설수설하는 여자더만 어쨌든 올리고 그랬겠냐 이거예요. 그게 은밀하게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인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맥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박주현 원장답지 않은 거는 무슨 잠자는 호랑이 꼬리니 지금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누구를 갖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말아라 그 말이 부적절했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났든 만나서 논의를 했든 본질은 그쪽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이 얘기도 한번 여쭐게요.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정치 예능에서 홍준표 후보 섭외를 안 할 만큼 지지율이 미미했는데 도대체 한 달 만에 어떻게 이 강으로 올라섰는가 이 정체는 뭐라고 보세요. 이 현상의 정체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메시아처럼 국민 야당에는 등장한 거 아닙니까. 저게 아니고요.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하겠냐. 아직도 이제 그건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등장 이후에 하나같이 말만 했다고 하면 하여간 사고 안 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설화가 많았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지지율이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 틈새를 좀 파고든 게 원래는 그게 최재형일 거라고들 오히려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거의 미담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유신시대 외국가 사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유신대의 군인 같은 느낌을 줬어요.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세요? 하여튼 이미지가 그리고 대응도 좀 잘못했고 너무 준비가 안 됐다.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윤석열이 불안하다고 윤석열 후보를 불안하다고 봤던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이제 최재형을 이렇게 했던 건데 대안이 이제 홍준표가 된 거죠. 이 힘이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뭐 앞으로 토론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러고 우선 그 젊은 세대 이준석을 찍었던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윤석열한테는 안 가고 홍준표한테로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추석 때 우리 아들이 젊은 쪽에서 하여튼 상당히 만회를 했대니까 좀 더 지켜보죠. 윤석열 후보가 만회했대니까 집사부에 나가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추석 민심을 쭉 살펴보고 나서 추석을 보내고 나서의 월간이라 오늘은 조금 길게 이쪽 저쪽 이야기 두루두루 유인태 총장의 시각으로 짚어봤습니다. 유 총장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김연정의 뉴스쇼